Q. 평소에 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? Q.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몸매 관리를 할 게 따로 없는데 뭐 그냥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40분씩 뛰었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 정도? 다리 들어 올리기 100개 정도? 그렇게 했어요 Q. 관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? Q. 연기는 좀 허접했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Q.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Q.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